안녕하세요 황코TV 황콤입니다 이송수씨 잘 보세요 이거는 맥가이버 사장님이 보내주신 메인보도인데 보면 이제 트롯트 패널 쪽이랑 다 마찬가지로 슬롯 이걸로 고정해요 이거 살짝 밀어주면 끝나요 알겠어? 이 hdmi나 hdmi도 헐렁거리면 여기에 슬롯 눌러주는거 있고 이제 이렇게 많을 경우에는 이제 이쪽에서 도와줘야 되요 이쪽 안쪽에서 핀셋 넣어가지고 후레시 켜가지고 이쪽 안쪽을 눌러주면 됩니다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하는지 아이씨 어디있지? 보입시다 밑에 요거 있지? 요거 살짝 올려주면 돼 오케이? 요거 살짝 올려서 뻑뻑하게 만들면 됩니다